나 다시 돌아갈래 사스카툰으로 번지점프하러 출발합니다 여기서 2시간 30분 거리에요 오늘 흥미진진 하겠습니다 빛발이 살짝 날리는데 뜰려나 안떠도 되는데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비행기가 작네요 왔습니다 스카이다이빙하러 신체보기가서 다 썼구요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스카이다이빙 넘어가면 안돼요 팔목에 달고 올라갈겁니다 제가 우는 모습 보실수 있어요 오줌스 하는것도 보실수 있을겁니다 긴장해서 개소리 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구독자 25,000대 이곳 스카이다이빙 하고 나면 구독자 3만대 뭐여야되요 솔로점프 솔로점프 올해가 끝났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뵈요 감사합니다 저거 타고 갈거에요 쟤네 갔다오면 아 첩바 떨어짞는게 제일 좋은데 두 명씩만 탈수 있답니다 아 비오는데 큰일났다 이거 비와도 하겠죠? 비 많이 와야되는데 그래야 비행기가 못 뜨는데 안전상 이거 고프로는 팔에 찰수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기 전에 어딜 내려가는지 긴장해갖고 지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 거짓말 안합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춥대요 제가 지금 예비군복 예비군복 여기 입었습니다 제대마크 어딨어 제 예비군복입니다 추워요 올라가면 더 춥답니다 좀 있으면 나온다는데 어딘지 안보여요 시간이 됐어요 다 입었습니다 이대로 내리면 돼요 저라고 생각하세요 내려옵니다 잘하네 한명 또 있는데 두명씩 찢는데 아 저 있구나 저는 번지점프도 안해봤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착한일 하면서 착한일 이제까지 많이 했는데 나쁜짓만 안해봤는데 나쁜짓만 안하면 되지 내로다 불알이 찡기면 어쩌지 뺄수도 없고 뺄수도 없고 담아서 담아왔ها 이제 이 손을 맞춰볼 수 있어요 그의 손을 맞춰볼 수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맞춰볼 수 있어요 근데 I'll say cross your arms head back 그리고 휴대전화가 가득한 후 그냥 이 손을 내린 게 이게 더 많이 당겨져요 OK? 이제 ready, set, away we go I'll rock forward and ready 자 이렇게 전개발 생강쇄을 들을 때 자고 보냈나 뮤직비디오를 조절한다고 미리 조절한다고 눈을 이끌게 오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오도 소질은 만족하여 없는 천장에 목을 먹으러 머리 등을 모아도 admit opportunities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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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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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은 못하겠습니다. 뻥이고, 열 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한 해 많이 하면서 살겠습니다. 착한 해 많이 하면서 살겠습니다. 구독자 3만명까지 열심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높네요. 오늘 아침에 라면 하나 먹고 하나도 안 먹었는데 토할까봐. 진심입니다. 진짜 올라가서 통할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거 아니네요. 처음에 뛰어내릴 때만... 이게 더 힘들어요. 지금 비포장으로 가는 게... 텐션이 지금 머리 차 지붕했어. 지금 머리 차 지붕했어. 텐션이... 이래서 사람들이 스카이다이빙 하나봐요. 지금 사스카툰 다운타운 가서 이쁜 여자한테 가서... 얼마문들... 하지마 이 XXX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혼자서요. 그런데 올라가니까 저는... 그 8000비트 상공에서... 추수하는 콤바인밖에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콤바인 빨리... 추수 끝내야 되겠네. 아직 저만큼이나 남았네. 위에 올라가니까 다 보여요. 아, 허리야. 아, 너무 긴장을 했나봐요. 아, 이거 또 할만한데? 한번 해보니까? 솔직히 올라가서 드는 심정은... 그리고 죽으면 어쩌지? 뭐 그런 거는 이미 초월합니다. 어차피 올라가서 보면... 아, 이거 그냥 죽겠구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올라가면은... 저녁에 뭐 먹지? 뭐랄까?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지금. 저녁에 뭐 먹지 내려가서. 아, 여기 뭐 마탈 인ule 조 Juliusalk peoo 빅 조곤 온전 인웍